여러분, 내가 나 같죠? 나니까 다 알 것 같죠? 몰라요. 남처럼 몰라요. 사실 자기에 대해서. 근데 가장 옆에서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놈 꼬라지가 어떤지 대충 짐작하고 있을 뿐이에요. 아시겠어요? 이 사람 꼬라지가 어떻다 하는 걸 대충 짐작합니다. 그런데 애고가 자기가 자기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자꾸 변명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사실 정확히 몰라요. 남이 더 잘하는 수가 있어요. 어느 부분은. 딱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.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늘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남이 보면 그 사람 성격이 그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남이 더 잘 보는 부분도 있다. 내가 더 잘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이 더 잘 보는 부분도 있다. 그만큼 내가 나를 사실 모르고 살다가는 자기 계발서의 함정. 자기 계발서에 성공했다는 분들도 다 자기 꼬라지대로 살아서 성공한 거예요. 여러분이 그 사람 걸 아무리 읽어봤자 여러분은 안 됩니다. 왜? 꼬라지가 다르기 때문에. 아니, 그 딱딱 마음 먹은 대로 왜 그걸 못 해? 그럼 그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. 나는 잘 안 되더라. 여러분은 잘 안 되는 개성을 갖고 계십니다. 전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. 뭔 얘기냐? 우주는 정말 다양한 로고스를 표현하고 싶어합니다. 우주의 무한한, 앞으로도 무한한 인간을 만들고 무한한 생명체를 우주에 선보일 거예요. 어마어마한 로고스를 표현하고 싶어요.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이 내재되어 있겠죠. 그러니까 내 성격이 이상해. 여러분 우주에서 지금 여러분만이 어떤 그런 성격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름의 나라는 꽃의 소중함을 느끼셔야 돼요.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꽃일 수 있다. 내 개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. 카르마니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말로 내 개성을 이렇게 몰아가지 않겠다. 내 개성은 하늘이 표현하라고 준 우주의 이데아다. 로고스다. 그러니까 성격이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성격이 팔자입니다. 내 팔자를 다 얘기해 주세요. 팔자는 모르죠. 그런데 당신의 성격을 내가 안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당하는 처지에 무슨 짓 할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. 저 사람 거기서 도망가겠다. 다 알아요. 거기서 뭐라고 변명하겠다. 뭔 짓 하겠다. 하겠다. 안 하겠다. 남이 보면 다 보이겠죠. 여러분 성격을 파악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짓 하고 다닐지 다 보입니다. 기계처럼 늘 그렇게 살고 있어요. 기계 같지는 않은데도 묘하게 기계처럼 살고 있어요.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고등 침팬지 벗어난다는 것을 혹시 이런 성격 전반과 싸우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싸우고 있어요. 바리세파들은 이 성격과 싸우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싸우는 게 결국은 자기 성격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먹혀버린다니까요. 업력으로 업력을 이기겠다는 것은 100% 집니다. 여러분 시도하지 마세요. 차라리. 사람들이 못 감추는 것 중에 제일 심한 게 분노다 그래요. 눈빛부터 이글거립니다. 분노로. 화가 나니까. 그래서 분노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? 성질 내내 그러죠. 네 성질을 내내 이거예요. 이게 너의 타고난 본성이 튀어나오는구나. 화낸다는 것에다가 본성이 붙은 것들은요. 참 인간이 끊기 힘든 것들입니다. 참기 힘든 것들. 성역도 본성성자 쓴 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. 그걸로 마무리 창조되니까 인간한테 아주 세게 심어놓은 것들이에요. 성질 내내 하는 것도 인간이 못 참는 거예요. 대개 자신의 속을 확 들어요. 점잖은 사람도 탁 화나면요. 성질 내내 이 말에 힌트가 있죠. 그런데 분노만 성질이 아니고 희노애락이 다 성질이에요. 내 성질이 있어요. 우주에서 명령한다니까요. 분노하라. 기뻐하라. 그럼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?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격이 팔찌한 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팔자를 자기가 또 구현해가고 있어요. 그거 만나면 그 짓하고 그거 만나면 그 짓하고 하면서 계속. 마지막 결론입니다. 여러분 성격, 꼬라지들 마음에 안 드시죠? 웬만하면 인욕하세요. 그게 죄 짓는 거 아니면 인욕하세요. 죄 짓는 거 뭐냐? 양심분석에서 찜찜한 거. 남한테 죄 짓고 찜찜한 거는 바꾸셔야 됩니다. 그건 반드시 바꿔야 돼요. 성격이 뭐든 바꾸셔야 돼요. 그런데 타고난 성격을 바꾸겠다고 하지 마세요. 그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시는 거예요. 결국 이 기질을 바꾼다는 게 뭔지 아세요? 기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. 기질은 바뀌어요. 그런데 이게 뭔 소리냐? 타고난 로고스는 그대로인데 표현 방식이 바뀌어요. 세련되어집니다. 양심에 더 맞게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꼬라지 안 좋아도 돼요. 내 꼬라지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. 표현 방식만 육바람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. 저는 남들한테 아주 과묵해서 말하는 거 싫어하는 성미입니다. 그러면 과묵한 보살이 되시면 돼요. 과묵한데 육바람일을 잘 지켜요. 그럼 과묵한 보살이에요. 난 너무 수다스러워요. 그럼 수다스러운 보살이 됩니다. 수다 보살. 되게 말이 많고 친절하게 오지랖 넓은 그런 보살. 그런데 표현이 육바람일에 맞아야 보살이지. 안 그러면 그냥 수다쟁입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육바람일 들어가면 모든 게 잡철이 다 황금이 돼요. 그게 신통인 겁니다. 이게 육바람일이 연금술이에요. 육바람일만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안 좋았던 것들이 승화돼 버려요. 육바람일을 잘 지켜요.